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, NX 시리즈의 시절, 낭만 넘치던 체보들의 시절입니다. 그 당시엔 미션존은 월드맥스라는 이름으로 마치 어드벤처 게임처럼 맵도 있고, 해금 방식도 있는 개성있는 게임 모드로 만들어져 있었죠. 그와 동시에 그 시절 유행하던 또 다른 게임 장르가 있었으니, 두뇌 훈련 게임과 미군 게임, 매일매일 DS 두뇌 트레이닝과 더 라비린스라는 두 대표격 게임이 그 당시에 나오면서 머리를 쓰는 게임류가 한동안 인기를 끌었죠. 이런 유행 덕분에 당시 NX 앱솔루트엔 브레인 샤워라는 머리를 쓰며 펌프를 해야 하는 모드가 나오기도 했죠. 한편 월드맥스 또한 그 영향 때문인지, 미션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치 미군 게임처럼 미스터리 박스, 숨겨진 길드, 해금 방식이 더 악명 높던 모드였습니다. 그런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소문이 하나 있었으니, NX 네번째 시리즈에서 이 브레인 샤워와 월드맥스를 통합해 펌프 잇업 미군 게임을 만들려고 했다는 소문이었죠. 그러나 NX 앱솔루트에 부진 이후 그 소문의 진이 여부를 밝히지 못한 채, NX 시리즈는 막을 내리고 피에스타가 등장하며 평범한 미션 존이 나옵니다. 그 소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, 12년 뒤 펌프 잇업 더블X가 발매됩니다. 그런데 이 더블X에 그 소문의 펌프 잇업 미군 게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. 발매 후 4년간 밝혀지지 않았던 숨겨진 미군 게임, 2003년 어느 날 그 정체가 한 오락실에서 드러나게 됐는데... 이 더블X에 그 소문의 펌프 잇업 미군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. 이 더블X에 그 소문의 펌프 잇업 미군 게임이 숨겨져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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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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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 가지 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우린 고깃풍스와 역사적 사명을띠... 어서옵시오! 오"... 이 세 가지 시간에 있을 테니, 다음 시간에 들어갈 수 있을 테니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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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 4, 3, 2, 1, 0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